하이 싸가지 조조 브라더스 이곳은 나의 세컨 하우스, 겸 사무실 베이비드를 데려왔는데 나 줄 사람이 필요해서 맡겨 이걸 안 떼고 왔다 한 건 무라이었나? 절도 지금 잡았거든요? 왜 있지? 나 진짜로 몰라 엄지 검장을 여기서 잡아볼게 형 싸가지 없는 걸 발견했어요 왓 더 햄! 그 중이야 완전 지냈어! 버튼만 닦고 이 뒤에는 안 닦는 이 치조람 참상을 보십시오. 청소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What are you doing? 이렇게 형 품에서 자도 돼요? Oh my god. No! No! 로미 로미 로미. 형들이 너네 밥 사주러 왔다. 또 편지를 남기고 갔구만. 브라의 신신당부. 하이 싸가지 조조 브라더스. 이곳은 나의 세컨 하우스 겸 사무실. 스케줄 때문에 평택 집을 오래 못 가서 서울에 나의 베이비들 데려왔는데 바주사를 필요해서 맡겨. 애들은 잘 봐주되 본인들의 흔적은 남기지 마. 내 침대에 막 트월킹하고 눕고 그러지 말고. 피에스. 집에 돌아왔을 때 What the hell이면 가만 안 둬. 가만 안 둬? 한글을 잘 모르니. 흔적 남기지 마. 인형이 남긴 흔적을 한번 찾아보자. 지금부터 시작해 추적해. 팅팅 탱탱 브라이언 놀이. 세컨 하우스 상태 상당히 안 좋은데. 아니지.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뭐 그렇게 하면 안 돼. 자 브라이언 역할 1 넌 브라이언 역할 2야. 자 따라와봐. 저는 오늘은 여기 브라이언 세컨 하우스로 왔는데 싸가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. 입은 왜 그래. 브라이언이 비싸다. 저는 먼지 측정기에요. 먼지가 대기 중에 있으면 입이랑 코가 계속 모여요. 오이. 왠도우우 슬리퍼. 그래서 너무 많이 신어. 이거 그 자기 슬리퍼 신는 거 싫어하잖아. 지금 우리가 브라이언이라고. 싸가지 없는 거 봐. 관리를 이렇게 하면 이걸 오래 쓸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? 전 브라이언 두인데요. 왜 저한테... 자, 이건 뭐죠? 발 깔기. 역시 발 깔기잖아. 이걸 이불하고 어떻게 같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? 왓 더 헬! 자, 이번에 냉장고 한번 볼게요. 이 핑크색은 이 레이디용 아닌가요? 많이 남았다는 거는 최근에 지금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. 유통기업 완전 지냈어! 이거 더 지났어! 7개월, 7개월! 작년 거! 이거 어떻게 보고! 아, 이런 거 냉장고 왜 보관하는 거야? 와, 너무 심취했는데? 아, 이 새끼 역할을 왜 이렇게 못해? 아, 재미가 딱 상해지네? 잘하네. 자, 그다음에 밑에 수납장 한번 볼게요. 자, 브라이... 야, 후추 왜 이렇게 소화하는데? 후추광이가! 자, 소금통이 이만한데 도대체 무슨 후추도 없어요, 후추도! 이 정도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. 대한민국 후추 섭이랑 이 사람이 다 어울리네. 아, 왜 이러나? 오름이 실로 와. 자... 손! 오오... 잘했어요... 어, 손... 노미... 쭈쭈쭈쭈쭈쭈 쭈쭈... 앉아. 오케이. 자. 자, 자. 얘네 칭찬을 별로. 쥐들 할 것만 하고 싹 가네. 마치 촬영 끝나면 쌩 하고 가는 브라이너 형하고 몹시 닮았는데? 즉 아빠 판박이다. 수납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낱낱이 파지세요. 이 형도 뭐 필요 없는 거 그냥 다 짱 박아놓는 거 다 똑같네. 자기 버튼만 닦았어. 버튼만 닦고 이 뒤에는 안 닦는 이 치졸함. 데츠 네에스틱! 아 청소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어? 이걸 안 떼고 왔다는 거야 브라이언. 자, 브라이언 이거 절도 지금 잡았거든요. 브라이언 집에 더티함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압수수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 형사 압수수색 시작해. 야 이거 안 된다. 이거 안 된다. 이 박스 다 들고 와가지고. 집 구석구석 수색해. 지금 집에서 뭐 하나 할지 몰라. 알겠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우리 지문 묻히지 말고 장갑 깨. 범죄 현장을 여기서 잡아버렸네. 왓 더 헬! 자 진짜 제대로 하나 걸렸죠? 아아아아아아악! 똥꼬 땀 맨! 이건 향균티슈가 아닙니다. 정말 똥꼬 땀 닦는 휴지 의심되고요. 아아아아아아아악! 이 참상을 보십시오. 우리한테 그렇게 외출복 각질 떨어진다고 해놓고 외출복을 여기 놓고 왔어. 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저같이 깨끗하고 결벽증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야 근데 지금 이거 각질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으니까 너 그때 침대 되게 올라가 보고 싶어 했잖아. 너 이 침대 한번 올라가 봐. 싹 들어가라! 네? 너 뭐인지 몰라? 밑에? 뭔지 몰라? 네. 이러면 브라이언이 나 누워인지 몰라. 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다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완벽한 증거인멸이야. 좋았어.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침실에 청소기 있는 거 이거 맞냐? 내 총기 친숙학 훈련할 때 군대에서 총기 안고 자는 거는 봤는데 청소기 안고 자는 거 아니야. 야아 야 줘봐. 우와. 자신의 변기를. 이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. 아 미국 사람 맞네. 베개 밑에다가 그 총수리구 팔잖아. 총은 또 어지개 장총이야? 아프겠어. 곤짝마! 뭔지 곤짝마! 자 베개만 정리만 할게요. 베개 이거 맞춰줘야지. 야 저 나왔어. 어! 형! What's up, man! What's up, bro? 해피 뉴이어, 해피 뉴이어. 잠깐만, 미안한데 해피 뉴이어지만 지금 집에 뒤에 베개가 약간 이상한데? 형,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 우리한테 믿고 맡기고 애기들 영양제 먹여도 돼요? 영양제 좋아, 콜. 오케이. 우리 애기들 살고 있지?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형 상태보다 애기들 상태가 더 좋아요. 형, 우리 청소도 해야 되고 애기들 영양제도 먹여야 되니까 이만 바이. 이따 봐요. 자, 애들 영양 간식 댕갈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. 너는 버섯을 썰어라. 나는 고기를 만들 테니. 버섯 안 씻냐? 아, 씻어야지. 버섯 씻어라.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기분으로. 그거 알지? 갈비 모양의 만화고기 하듯이 여기 뼈처럼 이거를 만들어라고, 대를. 음, 뼈대. 뼈대 뼈대. 어머나게 딱 만들어가지고. 여기 뭉쳐서 잡고 새삼 벗어주기. 조준호 조장금이었어요. 유럽 투어 뛸 때 대표팀 요리사였습니다. 애들 감기 걸렸다 하면 도라지 배즙. 거기서 약도 못 구해가지고 도라지 그. 그러니까 도핑 걸릴까 봐. 몇 명 살렸지? 여러 명 살렸는데 그 살려보겠다고. 그 알죠? 한국 배는 파기 쉬운데 서양 배는 한국 배처럼 안 생긴 거. 그 조롱박처럼 생겼잖아요. 내가 그거 파고 있는다고. 우와. 그 감동이 진짜. 아니 너무 버섯을 써라니까. 아. 그거냐? 역할? 다 하려고. 디스 이즈 마이 라이프 이 새끼야. 자, 육수를 먼저 끓일까? 애기들 거는 소금 안 든 거. 자, 끓으니까. 자, 이제 뼈 잡고 살살 놀아요. 남은 버섯은 브라이언 거예요. 남은 무도 브라이언 거예요. 떡. 떡떡. 야, 떡 물에 안 불렸나? 오자마자 떡부터 불렸어야지. 아니, 저 침대 위에서 청소기 들고 장난칠 때부터 알아봤어. 와, 냄새 죽이고요. 근데 왜 떡 뜨거운 물에 들어갈 건데 왜? 야, 그냥 해. 야, 떡 씻어 넣으라니까. 야, 이 새끼. 그냥 넣었으면 이거 같이 먹을 뻔했다. 니가 브라이언. 브라이언. 브라이언 죽일 뻔했다. 주님 곁으로 보낼 뻔했다. 주님 오늘 브라이언 올라갈 뻔했습니다. 와, 맛있겠는데. 브라이언에게 로미와 애쉬가 먹는 감성을 똑같이 느끼게 해 주자. 씻어라, 씻어라. 아스파로스로 한번 해볼까? 좀 재밌을 것 같은데? 브라이언 좋아할 것 같은데. 씻으라고. 아, 씻으라고. 야, 난 언제부터 안 씻고 먹는 문화에 길들어져 있었던 거지? 후추. 후추. 와, 후추 말통이 벌 때마다 웃겨. 야, 그 컨트롤. 야, 조심해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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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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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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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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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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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내가 그럴 것 같더라니까? 그럼 후추 구멍이 이만합니다. 뭐 넣을까? 뭐 하는데? 뭐 하는데? 뭐 떴는데? 니 이걸로 먹을라고? 수돗물이야? 그럼. 야, 브라이언 피지만 먹는데 그 수돗물 음식을 먹겠냐? 와, 요리할 때 라면 이걸로 끓여서 먹는다고 이 형? 일단 그걸로 해봐. 나중에 한번 물어보자. 참기름. 응? 떡국에 참기름 없으면 나 못 먹어. 참기름 찾아. 야. 이 집에 있는 소스는 후추가 다야. 야, 그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참기름을 가면 좀 올 때 사오라고 해. 형, 다 왔어요? 올라갈게요, 주차하고. 아, 그래요 형. 그럼 올 때 참기름 좀요. 미안한데 지금 뭐하고 있어? 우리 집에서 참기름 왜 필요해? 아, 이 형한테 서프라이즈. 사무실 용으로만 쓰니까 요리 절대 하지 마. 무슨 소리야? 후추 말통으로 있더만. 올라올 때 편의점에서 참기름 한 병 사와요. 끊어요. 야, 이 친구 통신 예절 간다니네. 아니면 계속 투덜투덜 돼가지고 안 사온다고. 일하면 또 사와. 그래, 그래. 앉아. 좀 쉬어. 쉬자. 뭐야? 야, 거기 뭐 좋은 거 있네. 뭔데 그거? 어? 손흥민. 황이찬 아이가? 손흥민 모르나? 아, 황이찬는 여기가. 이렇게 해야 황차. 아, 맛있다. 우와. 난 이거 뭔가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. 라비인 줄. 이 형 유대교냐? 할무도 엄청 좋아한다고. 어쩐지 사람이 옳고자. 발라. 아,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런 데 하는 건가? 너무 더러운 싸가지 집에 가서 관자놀이 고문할 때. 왓섬메 왓섬메 왓 빨리 뭐 사고 났어? 그거 필요하세요 참기름 형 떡국 맛있게 해주려고 참기름 우리 사무실 왜 쓰레기로 만들었어? 본인들의 주방 온 거 같아 지금 새해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었어요? 나는 일부러 새해 되면 떡국을 안 먹어 한 살 먹기 싫어서 노! 신년 파티! 건강하게 새해 시작하라고 떡국빠리! 요리라는 거는 하다가 안 쓰는 거는 치우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정리하면서 설거지 아니! 얘는 왜 여기! 이거 애기들 거에요. 건드리지 마세요. 된갈비탕. 아니 중요한 거는 갈비탕 자리나 넣어야지. 왜 여기. 식혀야 먹지. 이거는 설거지 말리는 거잖아요. 형 근데 형이 지금 우리한테 잔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. 형 싸가지 없는 걸 발견했어요. 오! 이거? 이거 뭔데? 키친타올!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? 어디? 이 밑에서 나왔어요. 도대체 이 소파 밑에서 휴지가 나올 이유가 뭐 있죠? 건조기 시트라고 착각했겠지. 오케이. 말 나온 김에 또. 일로 와봐요 형. 형 정말 나쁜 버릇이 있더라고. 뭐 뭐 뭐? 여기 버튼 눌러야 되니까 여기만 닦아놓고 여기 먼지 그대로예요. 이거 어떻게 해명할까요? 내가 자주 안 와. 내가 자주 안 와. 그리고 내가 바쁘지 않을 때는 평택 있잖아. 그럼 우리 매니저가 여기 쓴단 말이야. 그럼 우리 매니저 잘못이네. 자 오케이. 그러면 그 다음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. 이거 뭔지 몰라요? 형 이거 뭐예요? Syriatini 형 마트 털었어요? 샀어. 100% 샀어요. 오해하지마요.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야. 이거는 우리 매니저 다이어트 중에 샀었어. 자 증거 2번. 6개월 지난? 생각을 해봐. 닭 가슴살 정한꺼만 많이 쓸 수 있잖아. 요즘 다이어트 안 해. 또 매니저 100% 이 여성용 레이디 컨디션은 뭐죠? 매니저랑 나랑은 회식 안 하겠어? 매니저도 드시지. 매니저 여자분이잖아, 우리 매니저는. 그러니까, 여자분인데... 먹으면 안 되나, 우리 매니저? 옷은 하나인데 이 백 안에 도대체... 팬티는 왜 4장 입는 거죠? 나는 하루에 팬티 2개씩 갈아입으니까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팬티 입고 저녁에 들어오자마자 또 샤워하고 팬티 갈아입고 그러면 2개가 있지. 정확한 변호가 됩니다. 왜냐하면 옷도 2벌 발견됐기 때문에 속옷이 곱하기 하면 4개입니다. 우리는 형 요실금 있는 줄 알고... 요실금이 뭔지 몰라. 요실금이 뭔지 몰라. 요실골드? 피...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. 나는 파워 피야, 닉네임이. 파워. 후추 말통으로 먹을 자격이 있네요. 그치 그치.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봐. 아까 와서 이불상태 얘기했지만 내 친구들 누웠어? 아니, 누울 수 밖에... 그... 이거 왜 이렇게 주름 주름 주름. 청소 친숙화 훈련하고 있었어요. 어떻게, 어떤 기술? 보여주자. 자, 하나 둘 셋! 이불 주름 싫어하잖아요. 이불 주름 하나도 없이 일으킬 수 있어. 어때? 자, 그 다음에 고대로 나와 볼게요. 순간 이거 뿅! 이거 안 잡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소리가 있던데. 그 미국 사람들 여기 총 손 키고 자는 것처럼. 뭐 딱 감지다. 어! 먼지, 먼지, 먼지. 온도 렛! 먼지, 체폐가 됐어. 돌돌이 하고 들어와. 이렇게 하려고. 아무튼 형 이렇게 맨날 하는 척 하면서 안 하고 간 거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. 다 봤어요. 안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옷 갈아입고 일하는데 늦잠 자서 매니저가 빨리 가야 됩니다. 내려오세요. 그러면 나 오우, 쉣! 하고 바로 바로 준비하고 나가는 거지. 구박, 주름 없어. 이야, 형이 하니까 없어지긴 하네요. 이런 소재도 되는구나. 샵은 얘만 하면 돼. 이렇게만. 본인들하고 내가 한 거는 틀리잖아. NO! 오 마이 갓! 얘네도 하면 보기 좋던데? 봐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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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. 보기 좋은 거 같은데? 형한테 배운 거잖아, 형한테 배운 거. 많이 좋아졌죠? 집에서 해? 둘이서 해, 집에서? 아니 형 집이니까. 형 집이니까. 나 또 배웠다고 했으니까 본인들도 하는 줄 알았지. 아이, 형. 이거 주름이 없잖아, 내가 한 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먹어?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데? 아니 일단 먹고, 형 먹고. 정리하고 먹어야지. 먹고, 먹고. 잠깐만, 여기서 먹을 건데 이거 치워야지. 그리고 파 넣어야 돼. 이걸 옮기고 넣으면 안 돼? 네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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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그러니까 저 마스크 갖고. NO! 이것도 이거 다 닦아야지. 흔적이 있잖아!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좀 닦자.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줄지 않냐? 이거 좀 닦자. 아 진짜. 어떻게 이렇게 살아? 참, 미안해. 이거 뭐야? 갈떡국. 고소하게. 지단, 지단. 야,야야야 속으로 하지 마. 나 애써 이렇게 하고 있네. 아, stressful,고,고, so やг적 돼. 저 형 안 먹으면 어떡해? 많아고기, 많아고기. 갈비, 갈비, 갈비. 미안해, 나 conjlık 돌리고 있을게. 됐어요? 아, 형! 아, 가도 됐네, 밥? 야, 이 요리하는데 청소기 돌리니까 굉장히 성가시는구먼 아니, 먼지가 보여도 어쩔 수 없지 애씨랑 로미 건 건강까지 생각해가지고 자, 애기들 먼저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애기들은 영양제 넣어줘야 돼 여기 영양식에다가 영양제까지 넣으면 진짜 완벽할 거 같은데요? 그치? 이 영양제들은 이제는 아이들 건강 고려해서 고민고민하다가 내가 이번에 이 영양제를 찾게 됐거든? 와, 형 이름 자체가 이미 됐는데요? 마시추! 형 시추에게 마시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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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! 로미, 애쉬, 밥 먹자! 잘 먹네! 좋아하냐니까, 형 근데 너무 좋은 게 영양제도 좋지만 가격도 너무 작게 와, 얼마예요? 무려 9,90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인가격이 9,900원이야 이 마시추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마시추 영양식을 선물하세요 마시추! 마시추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순간 바로 지금! 한 번뿐인 기회! 바로 지금! 지금 이 순간! 마시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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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없을 것 같지? 맛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고기는 진짜 맛있어 보여 만화고기 꺼내가지고 정말 맛있게 한번 먹어주세요 반 잘라서 먹으면 안 돼? 나는 입이 작아져 나 입이 작아 봐봐 doğru 아니 할 수 있어 컴마 레드벌cja 맛있게 컴마 돼지고기야? 고고기 아니었어? 나는 떡국에 돼지고기 미트볼은 처음이야 ㅎㅎㅎㅎ 우와 뼈t을 씹었어 뼈t을 씹었어 우리 엄마가 청소 강 너무 재미있게 봐가지고 또 언제 나가냐고 어머니 같이 나오면 재밌겠다 엄마가 싹 치웠잖아요 너무 충격받아서 아 맞다 주방도 어머니 때문에 그러게 된 것 같지 냉장고도 많고 침도 많고 형 한 번 더 방을 해주기로 했잖아 1년은 한 번씩 1년 지났어요 작년이었구나 아니 그럼 저번엔 주방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 해야 돼? 방이랑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얘 차 얘 차 지금 형 심각해요 좀 있으면 초팔이 나오기 직전 왜? 차에서 쟤 떨인 냄새가 나요? 운전을 하면 공기 청장기가 계속 돌아가 상태가 얼마나 안 좋냐면 우리 아는 선배가 같이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그냥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바닥에 그냥 쟤를 털더라고 형 형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무 더러워서 쟤를 털어도 되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화를 못 냈어요 이거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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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재형 보면서 우리 선배가 떠올랐거든요 누구? 우리 선배 우린 이렇게 붙어서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입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 선배 방 후배가 이렇게 칫솔에 운동 나오기 전에 이제 물기를 맨날 만져봐요 양체 했는지 확인하려고 네 확인하려고 안 했으면 운동실은 이제 피해 다니는데 네 도망다니 기술 걸면서 이 아가리 똥내가 훌 들어오니까 얘 벌써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니까 상대방은 여기 넘어간 다음에 공중에서 그때 이제 숨 쉬고 공중에서 그분 결혼했나? 결혼했죠 모닝키스 하겠지? 너 와이프랑? 아 애가 있는 거 보니까 한 거 같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아침에 하는데 여보 굿모닝 생각을 해봐 진짜 기절하지 형 너무 재밌어서 형 나온 거 다 봤거든요? 응 멀빠라장? 말 빨려면 그렇게 들리잖아 젖바라장 젖바라장 젖바라장으로 된다고 그거 뭐야 아니 아니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? 아니야 야한 생각 잘 가끔씩 해 다 하잖아 야한 생각 안 한다고 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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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많이 할 걸 둘이서 아 장난 아니죠 근데 옛날 말은 그거였지 않아? 야한 거 많이 보면 머리 금방 자른다고 이거 머리 언제 잘라서 그저께? 한 한 달 됐나? 그럼 느리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컷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? 여기 옆머리가 일주일이면 이렇게 돼 야한 생각을 얼마나 하겠네 야한 생각을 안 하지 해버려 아니야 액션 액션 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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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근데 왜 사랑은 맨날 삼는 줄 알았는데 설거지 설거지 오 장갑도 끼는구나 설거지는 껴야죠 나 끼면 더 미끄럽더라고 차라리 나 안 끼고 해 그러니까 주부십진이 심해 세제 엄청 안 좋은데 근데 주부십진이 있어야 뭔가 내가 한 것처럼 느끼니까 네? 이야 이런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요? 그럼 분리수거 근데 분리수거여도 음식 단 거는 한 번 헹궈야 돼 안 해 분리수거 나 옛날에 배웠어 분리수거는 헹궈야 분리수거를 버릴 수 있고 이거 음식이 다 있잖아 아저씨 컴온 맨 헹궈 헹궈 와 내가 준 편지 이렇게 그냥 던진 거야 이거 편지 아니잖아요 형 편지지 이쁜 미키마우스 종이에 써줬잖아 그걸 협박범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형 청소하라니까 청소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나 이거 닦았다 청소기 돌렸다 닥쳐 아이씨 누가 냉장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었어요? 빨리 나와요 고백해요 뭐요? 어? 아 이거 일단 냉장 보관해놓으려고 이거 뿌리면 안 되니까 아 근데 형 뭐 했다고 벌써 힘들어? 와 나 너무 지쳐요 아 요리했구나 아 그래서 형 나는 요리하고 설거지를 동시에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냥 동시에 하면은 뒤에 뒷처리 할 게 없어 이미 다 끝났잖아 그럼 나는 이래 원래 요리할 때 집에서 따라라라라라 따라락 따라락 야채게 딱 하고 옮기고 나서 이거는 이제 도마 필요 없으니까 설거지하고 딱 칼 설거지 딱 그거 필요 없으니까 바로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볼을 이거 끓이는 동안에 얘도 설거지 하면 밥 먹고 설거지 내가 지금 방금 쓰는 그릇밖에 없어 형 최장 연애 몇 개월 해봤어요? 2년? 2년이야 형이를 만나줬다고요? 응 저 뭐야 이 야 왜 만나줬다고 그래 이제 마무리하면 될 거야? 아니요 청소 좀 시켜줘 빨래 빨래 나오면 좀 개줘 빨리 그냥 꺼지라고 좀 해주세요 어 아직 괜찮다 형 캐릭터 지켜요 형 꺼지고 싶어요 형 꺼지라고 해요 지금 버전 스트레스 받아요 형 이제 애들 다 봤으니까 좀 꺼줄게요 저희 형 우리 이제 형의 사람이 됐으니까 형이랑 같이 자도 돼요? 여자친구랑 자 여자친구 없어요 형 아니 여자친구 만들어줄게 어? 형 청소팅 한 번 할까 그러면? 청소팅은 또 뭐야? 큰 집에다가 싸가지 둘 셋 셋 둘 둘 이렇게 가다 놓고 그렇지 청소하게 만드는 거야 형 가도 되지 늦었다 신 가야겠다 아니 형 브라이언에 브라이언에 청소팅 해가지고 아니 가라고 가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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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찜질방 가가지고 이렇게 와봐 I don't like 찜질방 What are you doing? 이렇게 형 품에서 자도 돼요? Oh my god No! No! Crazy! 질디뿐이네 눈들기들 질디뿐이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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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씨 가가지 침대 네 봐봐 이것도 아 애들이 다 오빠 오려도 안걸리잖아 이거 오케이 치우고 고마워 모두가 내가 해야 완벽하지 모든 게 내가 해야 완벽하지 고마워 고마워 삼겹 하이 하이 자 이제는 청소는 끝났으니까 아기들 영양제 심장 기다려 애씨 달라고 봐 여기 있어 잘 먹네 애들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우리 강아지랑 고양이들은 우리 사람보다 위산이 10배 더 강하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영양제들은 성분이 90%가 죽어간대요 하지만 이 영양제는 세계 최초 특허 출원한 영양제 캡슐이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장까지 손실 없이 이동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먹이기 전후 달라집니다 여러분 들리세요? 우리 댕댕이들을 건강해지는 소리? 판매 수익금을 3%를 우리 유기견 보호소 혹은 반려동물 입양 복지센터로 우리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죠?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제 생일날입니다 클린 브라데이 오늘 대청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 청소 왔는데 매트리스 케어도 받겠습니다 오늘 좋다 진짜 청소 파티네 까만 쩜들 배설물이군요 이렇게 오염이 좀 심해요 저 여기 손도 안 댔었는데 한 번 더 이런 거는 물어보기 좀 민망하지만 네 저 청결에서는 상위도는 몇 10명 중에 XX 정도 깨끗하다 하... 답답하다 XX밖에 안 된다고?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려구요 야那이 또 다르다 그냥 세탁기 우리가 여행odie 나는 이 노래를 시작하려구요 다 다르던 제가 아니다 이 노래를 시작한다는 그는 계곡자 그는 나를 마!, 그를 lij regarded